자리만 잘리면 된다 이제 방금 알라라카 딜 1인거 봤는데 방금 알라라카 딜 1인거 봤는데 히오스? 토할 뻔했다 히오스 나 여길 딱 막아버려 어? 나 머릿속 보이잖아 벽강화 해야지 벽강화 벽강화 벤딘 여기 4개 다 좀 해줘 여기 야 힙 하나 있다 힙 하나 힙 하나 하나 막았어 힙 하나 파편 하나 막았어 어 뭐야 백롤 했어? 힙 하나 파편 하나 막았어 창문 쪽에 쏜 것 같다 힙 하나 파편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어 이거 참 재미있데 에시 계단에 야 저게 문 부시고 나와가지고 이거 좀 뗐잖아 도톡하지 오른쪽에 아 아 제목 까는게 늦었다 아 타임이 진짜 역같네 이거 막는 공간이 너무 좁아 이거 아 바르게 폐요 아 아 이거 분명히 진짜 아무것도 못해 주었네 야 나이스 대차 하나 남았다 대차가 어디 있었냐 나 야 9킬 실화냐? 오지네 어디서 총소리 났는데? 점령지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아 나도 목소리도 좋고 구킬하는 오빠 있었으면 좋겠다 스킬이야 스킬 스킬 스킬